역대상 22장 그때의 다윗이 말하였다. 바로 이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.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.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외국인을 불러 모으고 석수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네모난 돌을 다듬도록 명령하였다. 그는 또 대문의 문작에 쓸 못과 꺽쇠를 만들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노쇠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다. 이 백향목은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다윗에게 운반하여 온 것이다. 다윗은 이런 혼잣말을 하였다.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두어야 하겠다.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.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하였다.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.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.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.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.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.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.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.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.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.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.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. 내 아들아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. 그리고 부디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내가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잘 다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. 내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윤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. 강하고 굳건하여라.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.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십만 달란트와 은 백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노트와 쇠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나무와 돌도 힘들여 준비하였다. 그러나 내가 여기에 더 보태야 할 것이다. 너에게는 많은 일꾼이 있다. 채석공과 석수와 목수와 또 모든 것을 능숙히 다룰 줄 아는 만능 기능공들이 있다. 금과 은과 노트와 쇠가 무수히 많으니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여라.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. 그런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에게 그의 아들 솔로문을 도우라고 당부하였다.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셔서 당신들에게 사방으로 평화를 주시지 않았습니까. 그리고 이 땅 주민을 나에게 넘겨주어 이 땅 사람들을 주님과 그의 백성 앞에 굴복시키셨습니다. 이제 당신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. 그래서 주님의 언약괴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와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여놓도록 하십시오.